여러분 내가 고등학생 때 합창 다녀왔잖아. 근데 진짜 이게 딱 한 번 전율이 흘렸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작은 별 있었거든요? 트윙클 트윙클 리틀스타 이 장면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하고 다 같이 내지르는 장면 있었거든요? 근데 원래 이렇게 딱 하고 끊겼었는데 그날은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다들 열심히 이렇게 싹 불렀었는데 소리를 내 눈에 멈췄음에도 이 방 안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. 그게 너무 신기했어. 와 이럴 수가 있구나.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와 합창 뻥 탁 탁 차가지고 이게 합창이란 거구나. 이것이 합창.